지난 12월 22일 첫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시청률 20.2%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비슷한 시기의 트로트를 전면에 내세운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회를 거듭하면서 빼어난 실력과 스타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꾸준한 화제 무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는 기성 가수들 혹은 시즌1 참가자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1에 이어 재도전한 노지훈 안성훈 이도진은 오라트를 받았고 기성 가수 박서진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슈퍼주니어 성민 래퍼 슬리피 개그맨 손원수 등 익히 알려진 연예인들도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스터트롯 시즌2가 몇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오라트 남발로 인해 비난을 샀는데요. 이에 새로운 마스터가 긴급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스터트롯 시즌2 연출을 맡은 박재웅 씨피는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2 출연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 안부를 묻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물론 출연자와는 일제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박시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성이라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시피는 출연자들에게 눈빛을 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차 한잔하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다독였습니다. 또한 일부 마스터가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비평가 역할을 하는 마스터를 추가 투입한다고 전했는데요. 박재웅 씨피는 미스터트롯2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마스터의 역할에는 인생의 도전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마스터가 음악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청자 의견에 대한 응답인데요. 하지만 예심 단계인 방송 첫 회와 2회와 달리 회차를 거듭할수록 비평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비평을 더할 수 있는 마스터를 한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추가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마스터 출연진의 일정 등도 변수라며 기존 마스터 중 일부가 빠지거나 교체될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박재웅 씨피는 또 1회와 달리 2회에서는 저승사자가 된 이홍기를 보라며 기존 마스터들의 변신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긴급 투입된 마스터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미스트로트 리스터트롯 시리즈에서 쓴소리 심사로 유명했던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박선주가 데스매치 경영부터 마스터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첫 등장부터 아우라가 남달랐습니다. 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미스터트롯 시즌2는 트롯 열풍을 이끌었던 프로그램답게 첫 회 시청률부터 20%대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전작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스트로트 시즌2에서 쓴소리 심사로 주목을 받았던 박선주의 공백이 아쉽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 1월 2일 박선주를 데스매치 경영부터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선주는 지난 1989년 제10회 강변 가요제에서 예민이 작사 작곡한 기로를 들고나 은상을 받은 뒤 1990년에 발표한 1집 앨범 하루 이틀 그리고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현재 가수 겸 프로듀서 보컬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마스터들을 꽂아주기 논란인데요. 시청자들과의 의리 때문에 이번에도 마스터로 출연했다는 장윤정이 타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애재자라며 소개했던 인물 박지현이 미스터트롯 시즌2에 출연하고 그가 노래 첫 소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올 하트가 나와서인데요. 장윤정은 지난 2022년 5월 방송된 kbs 사장님기는 당나귀 뒤에 박지현, 박영광과 함께 출연해 우리 회사와 계약한 직속 후배라며 두 사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둘 모두 kbs 노래가 좋아 참가자로 사연승을 해서 프로그램을 졸업할 정도의 실력자라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2 방송에서는 이 사실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부 참가자 박지현은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영광은 신인 트로트 가수로 소개됐습니다. 박지현과 영광을 심사한 소속사 식구들도 두 사람과의 의연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들은 방송 초반부터 대학부에 인물이 많으니 지켜봐달라라고 당부했었고 대학부에 출연한 박지현은 비주얼은 아이돌인데 하는 일은 수산업 어머니를 도와 8년간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신선한 인물 소개와 더불어 박지현의 노래는 시작되었고 1절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마스터들이 하트를 눌러 역대 시즌 최단시간 올하트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박지현의 무대를 본 장현정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라고 느꼈기에 단시간에 올하트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으며 김희재는 첫 소절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현역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속사에서 대거 미스터트롯 시즌2에 출연도 했는데 장윤정 제자들은 무조건 하트를 준다라며 보자주기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장윤정 김희재가 같은 소속사 식구이고 박지현이 장윤정의 제자이니 서로 좋은 말 해주고 하트를 눌러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초록배미엔엠 측은 박지현과 영광이 초록배미엔엠 소속이 맞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밀어주기 의혹은 일절사실무근 이라며 두 사람이 장윤정 소속사 후배라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다들 공정하게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간 친구들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막상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노래를 제일 잘하긴 하던데 안 될 사람 밀어준 건 아니잖냐 미스터트롯 원때도 장윤정이 장민호에게 출연 제의했었는데 그걸로 꽂아주기 한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몰아보기엔 너무 한 것 같다. 장윤정은 완전 듣고 신인들도 다 알고 챙겨주더라. 이렇게 오버할 일은 아닌 듯 등의 글로 방송 출연을 같이 했다고 꽂아주기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이 장윤정과 함께 나왔던 방송을 다시 봐도 그때와 지금은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나는 터라 이 같은 논란은 억지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뜨거운 열기고 미스터트롯 시즌2에 대한 관심은 매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아는지 tv조선은 탈락자만으로 스피인오프 프로그램 한 뿌리 노래방을 진행하며 11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지원자들을 방송에서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은 최종 결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시청률은 그만큼 제작진 입장에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반증인데요. 방송을 빌미로 시청자를 우롱하거나 기만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미스터트롯 시즌2가 끝까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